땅기름 좀 뿌려줘 갈게요 갈게요 잘 먹자 잘 먹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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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아 임 으 두부를 못 돼버리기 두부를 죽은걸로만 이거로 엄청 커요 보통 칠바레오니 그리고 내장은?" 쨔까나, 쨔까나. 나한테 가버래. 나한테 침대 하나 갖고 가야지. 자, 이거 갖다놔. 고맙습니다. 이거 안 해봤지? 이거 안 해봤지? 이거 어디 갔지? 야, 베레넷이 그래? 2분정도 다 내리면 돼 이쁘다 아멘 1. 2분의 데에 2. 1분의 데에 와이소 같이 딱 잡아서 뭔가 안맞자 괜찮아 이런덜 정답이 어디가 있어 아니 빤드 이게 기먹이 잘 맞아야 돼 양이 이렇게 또 키가 낮아 연결해야돼 연결해야돼 아니 거기 딱 아니 같이 딱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옥수수 한 번 깎아볼까? 쪼꼬 정부로 딱 싫어 이정도면 좋아좋아 맛있겠다 한 번 돌려봅시다 잘 익었나? 이 정도 맞아? 괜찮지? 다시 껴도 돼? 됐어 됐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호강이 또 맛있겠지? 응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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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기 澤 골고루 물이 어디있어요? 물이 어디있어요? 오 잘 익고 있어요 제육볶음을 할거에요 제육볶음은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맛있게 소금을 얻게 되어있고 고구마쏨 양파 양파 원래 양파도 차가워 넣어야한 거 아니야?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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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베이킥 아리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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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야 돼지야 돼지 짜는 거 어때? 맛있게 돼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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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껴야되고, 맛있어 잠깐만 내가 간을 볼게 맛있게 보이네 맛있게 보이네 자, 기름하고, 냉장고용 제거하고 기름은 가빴어 냉장고용 제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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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얻어왔는데, 대쩍은 있잖아, 봐 기름 좀 쳐봐 아오, 기름, 기름맞이 오래 참기름 좀 더 해 아, 됐어 너? 참기름 좀 뿌려줘 쟤도 맛있겠지? 오케이, 됐습니다 기다리다, 얘 터져주고 다 됐습니다 더 까야 되는데 아, 고파 네 근데, 조금 더 저거 이마, 콜록도 했잖아 응 콜록을 좋아해 뭐야 왜, 김무짜야 고기있어 완성됐습니다 이거, 내가 하나, 여기다가 여기다가, 여기다가 심하게 와 와 이제, 못 들겠어 맥주는 2개 있지 이걸로? 아, 그걸 알았네. 알았네? 이거 사양도 왔어. 그래? 사양도 왔어. 소요. 고기, 고기. 싼장은 안 해도 될 것 같아. 먹어볼게요. 남자들은 여기 서서 먹으라고. 여기 여자들은. 이거 앉아서 먹었네. 점심 맛있게 먹게요. 대신 하루를 썰 Spanish. 미니 선수. 너무 훌륭한 노래인 곳에 소요. 연속의 한장은 오전이 필요 없지? 명도를 썰기. 대신 하루를 썰기. 방식의 한장은? 아, 닦고 안 닦고 다 먹고 싶어요 우리 남편이 다 먹고 싶어요 왜 이렇게 닦고 다시 닦고.. 닦고 다 먹고 싶어요 닦고 다 먹어요 조금씩 안 닦고 온다고 해서 닦고라고 싶어요 조금씩 안 닦고 온다고 해서 닦고라고 싶어요 쌓여서 동네에 고기 바다를 고기 이리와 고기 닦고있는 고기 바다를 고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네 간 시원히 사장님 먹으려고 아 그래요? 네 이쪽 보내줘야 돼 뜨거워 아 또 파스타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와 고구마 줄거리랑 나서 그래? 너 셰프야? 네, 근데 이거 소스 어디까지 맛이 괜찮아? 네, 맞춰봐 맞춰보기 해봐 어디 건가? 냉장고에 막걸리 고추가루가 매워 고추를 꺼내겠습니다 자, 옥수수를 꺼내겠습니다. 아,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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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자, 이제 옥수수 타임이에요. 옥수수 타임. 음, 쓰다. 아, 지금 메모하고 있어, 맘 속에. 쪄주면 아주 뭐 안 달다, 아주 편지. 콜리라 좀 닦고 먹어봐. 이쪽 좀 봐봐. 너무 맛있게 먹었네. 너무 맛있다. 맛있다. 맛있어. 맛있어. 자, 씹을 때 알맹이 이제 약간 덜 찼나요? 뜨거워. 나 아빠는 덜 찬거야. 프로코맛 더 찬하면 평균한템으로 맛있는데. 가모니카를 봅니다. 가모니카 내가 합창하고 있어요. 원래는... 엄마 벌떡 먹었잖아. 왜 먹어요? 엄마 안 찍은 날은 우리 안무 없는 날이니까. 근데 안 찍은 날이느냐 맨날이. 엄마가 제일 많이 나와. 면 배우. 엄마는 당부분의 물을 먹다보면 다를것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저와. 맛있지? 다르지! 이렇게 발닥비우는게 맛있잖아! 옥수수 먹기에는, 내 이빨에 촛대파가 돼있어. 응? 잘해주셨어. 어억. 어! 시원해. 일단 다 씻어먹고 왔어? 아니? 왜? 그거? 학교 안 돼? 안 되네? 둘이 다 갔어, 다 갔어. 내가 다 뜯어. 둘이 나 꽃다주지. 나 아까 뚜껑도 꽂어. 알았어, 가서 씻고 올게. 안 씻지 마. 어쩔 수 없네. 알맹이가 안 씻어. 그래. 다음 주에 좀 딸려줘. 웬만하게 여자가 보내고 있어? 문제 타려고 하잖아. 그러면 여자가 씻고 올게. 돌리거나 그러는데. 어? 돌려야 돼? 수시로 안 돼? 어? 나는 안 찍고. 배도 먹고 사람도 먹고. 얘네들이 아는 거잖아. 먹으러 가는 거지. 배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. 배가 통째로 하나 따가지는 않잖아. 따가지는 않은데 지저분하니 우리 사람이 먹을 게 없다고 이렇게 해 놓으면. 이거. 어쩌더니 이렇게 다 먹어 놓은 새들이. 이게 새 잘못이야? 응. 아빠 여기 있었는데 많이 먹은 거. 왜 업고수 드세요? 정말 씨? 업고수. 손 달라고. 진짜 예쁘다. 거무생각. 그치? 어, 거무생각인데? 팔라네. 맛있게 좀 먹어봐. 쇠적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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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안 맞혀도. 안 맞아도. 이거 떨어지잖아. 밑대로 오잖아. 밑대로 오잖아. 아니. 위아래로. 물어야지. 어. 하하하하. 야. 밑대로 움직이면 돼. 안 먹어야지. 안 먹어야지. 안 먹어야지. 겨울에. 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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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